소모자 손풍도 빼고 다 모인 거 빼면은 소모자 빼면은 소모자 한 거 빼면은 그냥 어제 11시부터 게임을 지지 않으니까 내가 또 만나게 됐어 아 오랜만에 로데오 해야겠다 왜 안 움직이나 했더니 차오님 스킨 사셨어요 스트라이더? 네 언제 사셨대? 이거 테크니컬 때도 썼던 스킨이요 이번에 스킨 하나도 새로 나오지 않았어요? 차오님 쪽으로 갑니다 저도 하나 개피 타이탄 하나 개피 타이탄 하나 실드 깎고요 압도적인 힘으로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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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스트 하나 서둘이 주변에 파일럿 건물 쪽에만 안 가면 돼요 로데오만 안 가면 돼서 건물 쪽 건물 쪽으로 들어갔었는데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어디 있지? 저기 있네 어디 있어요? 밟혔다 뭐야? 뭐 있어요? 너바리 쪽 발로 뛰어들었어요 너바리 쪽 발로 뛰어들었어요 너바리 저 태보가 아니 뒤에 거 탈게요 타이탄 하나 어디 있지? 타이탄 안 보여요 아 저 있다 제 앞에 제 앞에 쏟은 있죠 오케이 끝 조이스 아이고 저게 파일럿 있는데 저 위에 있나 보구나 이건 전쟁이 아니야 사류 기다래 아 나 시청자 분위기 너무 좋다 어우 좋아 왜왜왜왜요? 아 사류 기다래서 내 기분이 갑자기 야 얼마만에 보는 이 시청자 말인가 저 아틀라스 잡으러 가 아틀라스 잡으러 가 아니 뭐 레이저 몇대 맞았다고 탈출 시도하래 아 오케이 막탄 제껍니다 노바님 쪽으로 갑니다 네 아니 디모 미쳤는데 왜 아 억울하네 오케이 잡았고 라스트가 어디갔지? 이분 또 망가시네 저분 또 살아남아가지고 라스트 도로 오케이 뒤에도 있어요 우리 뒤에도 있어요 제 쪽에 한 명 아니 최후의 타인 타인데 트리플 쓰레트를 왜 들고 오냅니까? 마맛니 마맛니 로데오 마맛니 로데오 마맛니 로데오 하나하나 더 다시 타요 하나 어디서 받친 애가? 파일럿한테는 보여요 마맛니 건물 안에 들어갔어요 건물 안에 상대가요? 마맛니 보고 있는 건물 안에 아니다 어느 쪽 노바님 쪽 발차기 라스트 타이탄 노바님 쪽 어떤 팀 남들 군복 약간 形 해군이 계속 주먹지만 하는 것 봐 샤르 문장 도룬 지금 타이탄만 잡으면 돼요 아니 내꺼 이런거 하지마세요 삼대방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담비껏 내 앞에 비켜봐요 어 뭐 저 레이저 와 쉴드 깎이는것 봐 생긴것 와 쉴드 다 깎였다 한명 잠수 아 내껀데 잡으러 왔는데 우리 반대쪽 우리 반대쪽 도로 76님쪽 76님쪽 아 누구에요 이거 저 옆에 아 스트라이더인가 보다 마지막꺼 예 스트라이더인거 같아요 너무 빠르다 누구 하나 나 좀 태워주면 안돼요 어디있지 어디갔느냐 끝에있나 아 저있다 자 발견 해안가쪽 해안가요? 네 저쪽이요 제쪽 어디서 도망가려고 마무리 킬 내꺼 아 아 쓸데없이 시간 버렸네 아 쓸데없이 시간 버렸네 어디서 도망가실려고 어디서 말이야 아주 대략 계속 힘내라 승리는 곧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노바님 뒤에 있습니다 노바님 뒤에 세명 따라가요 오른쪽 반향 두명 와 얘네 얘네 우리 반대반향 돈다 얘네 그래요? 쌈쌈홍네 하나도 없고 어 쟤 왼쪽에 두명있다 차옹이 있는쪽 와 체인건 저거 너무 센데? 근데 바로 죽었는데요? 체인건 쓰는 사람 아 이 이 이 이 눌렀잖아 와 이런 실수를 하다니 진짜 아 와 한 명한테 지금 몇 명이 달라붙습니까 지금 하나 남았음 남은 거 찾으러 갑시다 아 나만 하나 따시는 분 따시는 동안? 저는 맛있는 거를 가지고 와야겠어요 어 제가 있는 곳 제가 있는 곳 여기 건물 건물 안에 제 쪽으로 왔어요 이게 어디앞대? 아 여기 발견 발견 오케이 끝